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완전히 썩은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주작 같습니다. 아마 주작일거에요. 다만 그런건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못됐고 이기적이고 생각이 헷가닥 돌아버렸다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게 있을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그럼 그걸 감안해서 보세요. 한번 봅시다. 제목 3개월 동안 만나다가 헤어진 전여친 알고보니까 금수저였어요. 건물주 딸내미 배신감 때문에 진짜 미쳐버리겠는데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릴 방법 좀 알려줘봐요. 제발 원제 가난한 척 연기를 한 전여친에게 배신감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도 중반 남자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요. 수도권 4년제 졸업한 뒤에 시험에 합격을 했고 부동산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아 물론 지금이야 나이를 제가 좀 먹었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린 중계보조 여직원들에게 오빠 잘생겼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잘생기고 동안입니다. 뭐 키는 좀 작아요. 170 중반이긴 한데 비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180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또 타고난 어깨가 넓은 데다가 평소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근육도 되게 많고 몸매가 되게 좋아요. 완전 다비드상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경우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계시고 아버지는 장사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솔직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래도 저보다 먼저 장가를 간 저희 동생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만 그런 거고 내가 제가 나중에 장가를 가면 다시 두 분을 모셔올 생각입니다. 그럴 계획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잘 사는 편은 아닙니다. 예 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저랑 결혼할 여자 즉 형편이 되는 며느리를 원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제수 씨도 고만고만해가지고 동생 내 사는 게 그저 그렇거든요.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 둘 다 어려운 형편이면 살기 힘들 게 뻔하니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제가 차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되게 동안이고 몸매도 좋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절대 꿀리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직업도 괜찮아요. 이러니까 나름 프라이드가 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여자를 만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얼마 전에는 저희 부동산 손님 중 어떤 여자가 돈 좀 있는 여자가 진지하게 만나보는 게 어떠냐라며 제안을 먼저 해왔는데 이게요. 나이도 많고 외모가 너무 그지같아. 그래가지고 패스했어요. 뭐 대충 제 배경은 이렇고요.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8개월 전이었죠. 그때 헤어진 여친이 있는데 나이는 저보다 7살 어리고 그때 당시 약 3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3개월. 오래 만나지는 않았죠. 저희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가지고 소개를 받은 건데요. 나이도 되게 어리고 정말 이쁘다면서 야씨 너 진짜 잘해야 된다. 꼭 성공해라. 이렇게 자꾸 등을 떠미길래 호기심이 한번 만나본 건데 솔직히 별로였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참 어린 건 맞지만 그닥 예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조건도 아니었어요. 돈이 많은 게 아니야. 그래서 안 만나려고 했거든요. 근데 소장님이 계속 야 너 놓치면 진짜 후회한다. 이러면서 학을 떼는 거야. 안 된다고. 아니 도대체 뭐가 어떻길래 이러나 싶기도 하고 그러지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또 보니까 애가 또 착하긴 착해. 그래가지고 몇 번 만났고 또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결국엔 정식으로 사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소장님은 야 너 진짜 땡 잡았다. 이러면서 너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이러면서 열심히 버프를 주고 응원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됐죠. 왜냐면 솔직히 제가 훨씬 더 아까웠거든요. 그리고 여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더 아까운 걸 지가 아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땡을 왜 내가 잡아 지가 잡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여하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워낙에 동안이다 보니까 저희 두 사람 외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거기다 제가 또 20대 여자를 많이 만나 본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세대 차이 없고 도둑놈 소리 들을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이만 좀 많을 뿐 수도권 4년제 졸업을 했고 전 여친은 지방 4년제 거기다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직 학생이에요. 아니 말이 좋아서 학생이지 그냥 현재 백수죠 백수 뭐 차가 하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좋은 차도 아니고 그냥 남이 타던 중고차 2018년형 소나타인데 다른 가족이 타던 걸 계속 안 타고 방치를 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이전해가지고 타는 거라 했거든요. 아니 알바도 안 하면서 무슨 돈으로 이걸 유지하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 돈은 어디서 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용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야 혹시 집이 좀 사는 건가? 싶은 마음에 그래? 부모님 뭘 하시는데 이렇게 넌 짓이 떠보듯 물어보니까 그냥 평범한 집이래요. 진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는 졸업이고 아빠는 일반 회사에 다닌다고 했거든요. 아니 그럼 아빠 왜 벌인데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벌겠나 싶었죠. 또 부모님이랑 할머니가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얘 혼자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자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바로 직감을 했죠. 뭐라고? 할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그렇다는 건 얘네도 형편이 별로구나. 우리랑 비슷하네. 이런 예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얘는 알바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경제관념이 꽝인 거야. 그런 주제에 차를 모니까요. 어?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혼자 벌어오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다 같이 살고 있는데 게다가 몇 년 있으면 그 직장에서도 나오시게 될 텐데 알바도 안 하면서 차를 타고 자취하는 모습이 저는 한심해 보였어요. 여하튼 그래요. 얘가 일을 아직 안 하다 보니까 데이트를 할 때 비용도 6대 4 정도로 제가 더 많이 냈어요. 아니 내가 꿀 게 없는데 돈을 더 쓰는 게 맞습니까? 어? 안타깝잖아요. 아깝지. 저보다 나이 좀 어리고 차 있는 거 말고 딱히 내세울 게 없는데 그나마 얘가 자취를 하니까 거기에 제가 좀 들락날락하면서 모텔비는 안 나왔다. 이게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여하튼 키가 커요 얘가. 170 정도의 몸무게가 한 60 한 4kg 나갈 겁니다. 아마도. 처음 만났을 때 이 정도로 뚱뚱하지는 않았는데 저랑 잠깐 만나면서 살이 더 쪘어요. 사람들은 보기 좋다. 딱 좋은 몸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지만 솔직히 저는 이거 미련해 보이고 이해도 되진 않았습니다. 덩치가 되게 커 보여. 키도 있으니까. 그동안 제가 만났던 여자들과 비교를 하면 그냥 이거는 뚱이죠. 뚱뚱뚱뚱뚱뚱뚱뚱 얼굴 성형을 안 한 것 치고는 뭐 봐줄만 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실물을 보여줬는데 아 이쁘다 이쁘다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다들 그리고 얘 어릴 때 사진을 보니까 그래요. 자연인 건 확실합니다. 성형은 안 하긴 안 했더라고. 여하튼 몸매도 그렇고 얼굴도 쪽팔리 수준은 아니니까 무엇보다 저한테 잘해주긴 했으니까 그냥저냥 뭐 루루랄라 이러면서 만나고 있었는데요. 그러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저희 부동산의 중계보조로 정말로 예쁜 여직원이 한 명 들어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10살 어린 친구였는데 3회 초년생이죠. 솔직히 성형티는 좀 낫습니다. 성형 미인이었어요. 근데 되게 화려하게 생긴 데다가 키도 아담하고 군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완전 육감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굴을 뜯어 고쳤든 어쨌든 제 이상형에 가까운 스타일이라서 진짜 저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갔어요. 남자 다 그렇잖아. 이쁜데 눈이 안 가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들이댈 수는 없는 거라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하루는 회식을 하던 날 얘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또 술이 취하니까 저한테 막 비비고 애교 부리고 코맹맹이 소리 내면서 말이지 이건 분명 저한테 관심이 있다. 그런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린나이트. 솔직히 말하자 저도 남자인데 이미 흔들리는 중이었고 그날 회식이 끝난 뒤에 몰래 만나가지고 둘이 합체를 했어요. 그 이후로도 아무도 모르게 또 만났고 바람을 피운 거죠. 제가 여하튼 그렇게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전 여친보다 더 좋아지는 거야. 왜냐 외모도 외모지만 백수인 여친과 달리 얘는 그래도 사회생활 일치 시작해가지고 돈을 버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그 외 여러 가지 면에서 여친보다 훨씬 낫다 이거지. 더 어리고 이쁘고 돈도 벌고 어? 그러나 저한테 여친이 있다는 걸 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연애를 못하니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친에게 먼저 헤어지자. 우리 헤어져! 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얘도 저를 딱히 붙잡지는 않더군요. 슬퍼하지도 않길래 뭐 솔직히 잘됐다 싶었습니다. 마음 편하더라고. 이후 새 여친과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초반에 사무실에 알리진 않았습니다. 일단 소장님 눈치도 보이고 또 새 여친도 당분간 비밀로 하자 이래가지고 근데요. 이게요. 아 또 그지같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새 여친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데이트 비용을 제가 훨씬 더 많이 내게 되고 아니 거의 100대 빵이야. 근데 여기는 인센티브제라 기본급이 없거든요. 아 원래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다는 돈을 거의 못 벌고 거기다 새 여친은 아직 초보라서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없어 얘는. 툭 하면 돈 없다고 징진대고 오빠 돈 빌려줘. 근데 안 줄 수가 없잖아. 어? 내 여친이니까. 근데 빌려주면 이건 뭐 갚지도 않아. 그리고 그 돈으로 밤늦게 수차 먹고 돌아다니다가 자기 또래 다른 남자들이랑 몰래 연락을 주고 받는 것도 들켰고 거기다가 저희 부동산에 새로 들어온 좀 잘생긴 놈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자식한테 은근히 막 아니 대놓고 끼를 쳐부리는 거야. 그런 모습을 제가 다 봤어요. 여러분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 그래요. 얘가 그럴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지쳐갔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말이죠. 그렇게 힘들어도 전 여친을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진짜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랬는데 결국에 이게 또래 남자랑 바람이 제대로 나가지고 무단으로 안 나와 사무실은 그러다 잘렸어요. 잘리면서 저랑도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죠. 사실 제가 얘를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그동안 많이 지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붙잡을 일도 없고 그냥 그래 가라 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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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길을 갔다가 제가 예전에 버린 전 여친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전 여친은 저를 못 보고 그냥 지나갔고요. 저만 봤어요. 멀리서. 대충 봐도 바로 알아보겠는데 이게요. 저랑 만날 때보다 살도 좀 많이 빠졌고 예뻐졌더라고. 그런데 어? 뭐야? 예전에 제가 임대를 아주 상가로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야? 저기 왜 저 기어들어가? 이러면서 궁금해가지고 살짝 뒤따라갔어요. 맨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는 거야. 밖에서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맨 위층은 이 건물주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이거든요. 아니 얘가 제게로 왜 기어들어가는 걸까? 건물 반대편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얘가 건물주 할머니를 모시고 내려오더니 자기 차에 태우고는 어디로 휙 가버립니다. 순간 멍했죠. 한동안 상황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설마하는 마음에 바로 소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누구를 통해 나한테 소개를 해준 건지 물어봤고 그제서야 따졌더니 전 여친이 그런 걸 밝히기 극도로 싫어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순수 100% 자기 모습만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부터 이런 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대요. 그 중계자한테 야 진짜 띵 봤죠. 얼마나 벙찐지 진짜 길가에 서가지고 30분 넘게 멍때리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말로는 표현이 안 돼. 어떤 배신감이 확 올라오는데 아 생각을 해봐요. 데이트 비호 6대 4로 했다니까 6대 4로 건물주 딸내미인데 어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날 일 끝나고 전 여친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이야기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좀 기다려봐요. 어? 어? 감사합니다.